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두잇, 세트! 두잇, 세세션!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제가 어디 온거죠? 볼링장! 전에 막내증 친구들이 또 트리폴린이랑 이런 거 살고 갔는데 약간 좀 어린이 친구들 났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약간 으른답게 볼링을 치러 왔는데 그냥 또 약간 형내끼리 오늘 재밌게 볼링을 치면서 막내는 자연시간을 막히고 하겠습니다. 네? 1등 하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? 1등 하면 제일 좋은 거에요. 1등! 누가 할 거 같아요? 저는 일단... 영민이 형. 영민이요? 나도 영민이요. 왜냐면 그 생각보다... 그게 진짜... 셋 중에선 제일 잘할 거 같아요. 저는 그냥 딱 순서대로 영민이 인정 제외인 거 같아요. 나도! 나도 고생했어. 나는 오늘 진지하게 쳐야 할 거야. 왜냐면 내가 1등으로 뽑았어. 아, 앨범이? 그랬을까? 아, 1등은 진짜 5번은 3등인 거 같아요. 네, 여러분들 바로 스페셜 버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식 절대 안 돼요. 시작! 3등 안 돼요. 4등 안 되는 거고 4등. 아, 1등. 아, 맞아, 맞아. 자세를 잡아야지. consignor 어하아아아하 무가 너무 무거운 거 아닌가? 어 제가 엄바 쳐가 왔다 나 그 글쎄 어 엄마 아아 아아아아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이리와. 야 볼링 쉬는데 누가 라인홀 있냐? 야 볼링 쉬는데 누가 라인홀 있냐? 야 볼링 쉬는데 누가 라인홀 있냐? 야 이렇게 하 2015년 11월 10일 개. 와 이거 어떻게 근데 진짜 진짜 재밌어요. 왜 이렇게 머리를 써야 할 게 잘 보여드릴게요. 가운데를 보고 쉬기만 하면 돼요 이거 너무 보세요 보세요 아아 이게 중요해 이렇게 저런 거는 오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창 안 아 아 아 와아! 그 동생들이 순이가 대충 어떤 순인지 알았거든요 영빈... 영빈이 형의 뜻 내가 2등? 3등 내가 3등일 것 같긴 한데 1등이 3등인데 이걸 판독으로 판독을 봅시다 판독